음악 나는 제품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컨설턴트 한빛정밀 이승준입니다. 음악 머릿속에 있는 이름만 갖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상담하면서 가능하겠다 싶으면 도명 들어가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게 조금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요. 음악 많이 귀찮습니다. 많이 귀찮은데 남들이 안 해주고 해피해주는 걸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대로 해줘야지 그분들이 성장을 하고 그분들이 성장해야만 저희도 같이 동방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악 창업한 지가 28년째인데요. 제 입으로 뱉은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 겪는 거든 기존에 해왔던 거든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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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